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유럽에서 글로벌 경영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13일 재개에 따르면 최 회장은 19일 독일 경제사절단에 동행합니다. 비즈니스 포럼과 협력 체결 등 행사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회장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으로 자동차와 전장 등 기업들을 비롯해 다양한 비즈니스 협력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최 회장은 오는 26일 스페인에서 열리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MWC에도 2년 연속 참관을 할 예정입니다. 재개 마청이 아닌 SK그룹 총수 자격으로 유영상 SK텔레콤 사장을 비롯한 ICT 계열사 경영진들과 함께합니다. 최 회장은 MWC에서 생성형 인공지능 AI을 중심으로 글로벌 기업들과 협력을 논의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해 7월 글로벌 통신사들과 거대 언어모델 LLM 개발 등을 위해 글로벌 텔코 AI 얼라이언스를 결성하면서 오프라인 미팅을 약속했던 만큼 올해 MWC에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공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상적 기준으로 감을 수 있게 됩니다. 최 회장은 MWC에서 유상됩니다. 최 회장은 MWC에서 유상됩니다. 전용은 매우 전문점에서 유상됩니다. 전용은 매우 전문점에서 유상됩니다. 감사합니다.